자 또 이어서 여러분 해봅시다. 364페이지 기본서. 이제 조합에 관한 내용, 조합의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해에는 둠제 나왔는데 둠제는 좀 과하고요. 함제는 꼭 나옵니다. 올해도 함제 나올 거니까 수업시간에 체크하면 그 파트를 잘 읽어보시고 정리하면 돼요. 가로 4번 임원 파트를 보겠습니다. 임원이 뭐냐? 이 조합을 책임지게 되는 조합장 이사감사다 이렇게 하세요. 조합장 이사감사를 임원이라 하는데 임원은 반드시 둡니다. 동그란 일을 보시면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임원을 둔다 그랬으니까 임원은 필수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장이라는 자는 어떤 자 중에서 뽑느냐.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바로 관리체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를 해야 할 자인데 바로 아무나 이 조합장 이사감사 해본 거 아니에요.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 조합장 이렇게 선임하려고 온다. 그러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 재건축사업은 건축물하고 그 밑받의 부속들을 함께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냐. 5년 이상 이런 자들이 임원해 먹지 뜨내기들이 갑자기 하나 집 사가지고 재개발사업장에 집 사가지고 나도 조합원이다 해가지고 임원해 먹지 못하도록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2번도 잘 나와요. 이사의 수는 몇 명을 둬야 되냐. 이사의 수는 바로 그 토지동소자. 여기 토지동소자가 100명 이하이면 이사를 3명 이상 둬요. 100명을 초과했다. 초과하면요. 5명 이상을 둡니다. 이 수치 가지고 계속 헷갈려가지고 바로 틀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출지원 다 알고 이거 가지고 꼭 장난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세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그것 다 줄 거예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그것 다 줄 것이고 토지동소자가 100명 이하일 때 그렇게 써나요. 밑에 보면 토지동소자가 100명을 초과했다고 몇 명 이상 둬라고? 5명.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그러면 반대가 되거든. 토지동소자가 100명 이하이면 3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감사는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원의 임기 조합정 이사 감사됐다. 그러면 3년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모으셔서 이때 임원을 선출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박사에 들어가 보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6개 이상 선임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랬을 때는요. 바로 간할 시장군수 등이 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임원의 업무를 대응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임원의 직무. 이 조합장이 하는 일이 뭘까? 이사가 뭐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할까? 감사가 뭘 할까? 이것인데요. 자 1번 중요표.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 조합사무 총괄 책임자, 총회, 이사의 대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춘과 다 장을 해놓습니다. 총회의장, 대원의 의장이 되죠. 그 다음에 그 2번 조합장이 중요표.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인데 의장이 되면 당연히 대원의 지인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합장은 대원직을 가지고 있어요. 3번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푼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 재개발사 합장이 조합장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의 상도 소송을 한다, 계약을 체크한다.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해버리고 조합의 이익을 소홀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푼하냐? 감사.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4번 겸직이 금지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조합의 조합장 해먹고 있는데 이사, 감사, 직원 해먹을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겸할 수 없다라는 거 꼭 받으시고 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재개발사 합장에서 자기가 조합원이 돼가지고 조합장으로 돼서 조합장 해먹고 있는데 그 자기가 다른 데도 투자해놨는데 거기도 재개발이 출대되고 조합장 이사, 감사,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임원 뽑을 때도 가서 또 출마해서 해먹을 수 있냐? 아니다. 이쪽에 조합장 이사, 감사, 해먹고 있으면 그쪽 가서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 해먹지 말라. 자, 겸직, 검지되고 있습니다. 5번. 임원은 결격사회와 해임이나 했죠. 자, 이 조합장 이사, 감사, 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조합원 중에서 총회라서 선임을 하는데요.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 임원제인 해먹냐? 조합장 이사, 감사, 그건 아니다. 문자들은 조합장 이사, 감사,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동그란 1번이 그건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원은 해먹을 수 없어요. 조합 임원인, 그거 해먹을 수 없어요. 또 조합 관리인 될 수 없어요. 자,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위법 4조에 의해서 19세 미만을 말하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 사물을 계속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얼토당토 없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성년 후견으로서 가정법으로부터 선고를 받아가지고 딱 기재되어버리는데, 그런 자들. 또 피해 한 점 후견인, 약간 좀 부족한 사람들 있죠. 가정법원에서 선고해놨어요. 이런 자들은 제한능력자로서 바로 임원해먹을 수 없다. 그거. 이네들 민법상 제한능력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되냐는 될 수가 있겠죠. 금고의 상황, 형을 선고받고. 자격성실, 자격증지, 그 다음에 벌금, 고류, 과류 이렇게 아홉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금고의 상황이라서는 금고, 징역, 사역마래. 이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이 종료됐네요. 또 집행이 면지됐네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았네요. 이런 친구들은 근신해야 되니까 임원해먹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어요.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것도 안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해물 수 있다 이거죠. 미음, 이 정비법을 유반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 상급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100만 원 미만이면 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이면 5년이 지나면 될 수 있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해물 수 없다. 이자들은 임원해물 수 없는 것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조합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은 정비구의 안에 있는 토지수자, 건축수자, 지상권자면 다 된다고. 재건축수자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수자로서 재건축수자업에 동행한 자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2번, 당연퇴임해서 조합입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퇴임이 된다. 어떨 때? 조금 전에 임원 조합장에서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되고 나서 이제 금방 결격 사유가 발생해버렸다. 그러면 자동퇴임이 된다 그 말이죠. 또 임원이, 아까 임원의 요건이 있었죠. 임원의 요건,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임원이었던 자가, 퇴임된 임원이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된 행위들이 있어. 그럼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중요표.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다. 유의하니까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6번이 있죠. 6번도 가볍게 읽어보고 통과. 가로 5번 보죠. 이 총회, 또 총회의 동그라미 1번 조합에는 조합원 전체성으로 조직되는, 구성되는 총회는 반드시 다 돼요. 필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동그라미 2번. 이런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기도 하고 조합원 5번 이상의 요구로 또 정강 기재상 중 조합 임원의 관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한다. 그때는 10분의 1상의 요구만 있어도 되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10분의 1. 그 다음에 대의원 3분의 2상의 요구로 조합장의 소집을 해서 총회를 하면 된다.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4번. 이것도 한번 보시면 나왔는데 총회를 소집하려고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줘야 될까요? 거기 나와 있죠. 7일 전까지. 조합원들이 싹 모여 해서 총이 열지 않겠습니까? 막 열면 안 되겠죠. 미리 며칠 전까지 알려줘라고요? 7일 전까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7일을 가로채 놓고 야,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얼마냐. 이게 답은 7. 7일 전까지 해임 목적 안건 일식 장소를 미리 조합원에게 통제해줘라. 알려줘라. 봐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 하고 하다 보면 넘어가 돼요. 368페이지. 368페이지 보면 바로 동그라미 니은이 나오죠. 동그라미 니은을 보시면 이 조합 총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합 총회를 해서 조합원들 오세요 해가지고 왔어요. 이때 바쁘신 분들은 바로 서면 동의해도 돼. 동의서 했다가 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접촉했다가. 이걸 서면 동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바빠가지고 오늘 총회에 이랬는데 아무도 안 와버렸다. 다 서면 동의해버렸다.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야 아무리 바빠도 조합 총회를 해서 안 끊은 의결을 하면 조합원이 예컨대 100명이다. 100명이면 10%가 총회에 개최할 때 직접 출석을 해라. 그래야 총회를 리언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니은. 조합 총회를 해서 의결을 하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총회에 개최한 후 출석을 해라 이거죠. 100명이 조합원이 10명을 출석해라. 그 말이죠. 직접 다만 이 네 과연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조합원 전체 성원에 미치는 중대한 내용이니까 안건이니까 이것은 야 10%가 안 되고 조합원이 100명이면 20명 이상이 직접 총회에 개최 장소에 출석해야 된다. 그걸 20%라고 해요. 어떤 거냐. 창립 총회. 아까 이거 창립 총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창립 총회에 여러 가지구 조합장에서 감사도 설명하고 대원도 설명하고 창립 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장하거든. 엄청 중요한 회의니까 이걸 20%가 출석해라.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서. 이 조합이 말입니다. 성립돼서 시행자가 됐어. 사업시행자가 됐어. 사업 시행 계획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계획세도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라고 시장공사한테 인가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도 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결할 때도 20%가 출석해야 돼요. 엄청 중요하거든. 이 사업시행 계획서가 바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바로 그 사업장에 배치동이 나옵니다. 건물 부수고 어디다 몇 동 몇 동을 세운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뭣도 그러냐. 이 분양신청을 이제 사업시인가 고시가 떨어져서 20%를 분양신청하도록 분양통제해가지고 분양신청을 받는데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 접안들한테 몇 동 몇 동 있는 그 동호수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겠다. 이런 내용을 짜는 것이 관리체문객입니다. 이 관리체문객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동호수가 결정나고 이런 건데 그래서 관리체문객을 수립해가지고 의결할 때도 조합총에 열어서 의결하는데 그때도 20%가 출석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의결된 계획서 가지고 다시 이 시장수한테 인가를 받으러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 사업비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조합원들한테 지단 영향을 미치죠. 그 조합원들이 거대가지고 돈 내는데 그래서 사업비의 사용과 변경을 하는 총에도 20%가 출석해라. 네 가위를 달달달해야 돼요. 창립총회, 사업신계획서, 관리체문계, 정비사업비 네 가위를 의결할 때는 20%가 직접 출석해라. 이거 꼭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확정한대요. 이 정관에는 뭘 집어넣어서 작성하느냐. 어우 조합원 자격을 집어넣어라. 박스 안에 보면 조합원 자격을 정관했다. 어떤 자가 조합원이냐 이거. 그리고 조합원은 제명 탈퇴, 교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비구 위치면제 이런 것들 집어넣어라. 그리고 6번 조합, 임원호, 권리무원, 보수 이런 것도 집어넣어라. 자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면 쭉쭉쭉 넘어가셔서 가로 2번 이렇게 이제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때요. 조합설립. 이 정관 작성해서 창무총에서 확정했어 정관. 창무총에 이뤄가지고 정관 확정했습니다. 추리층을 만들어가지고 정관 확정했어. 확정해가지고 설립인간 신청해서 내요. 내어가지고 시장 군수들한테 설립인간을 받아와서 정관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인가받은 정관이 확정돼요.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 거 아니에요. 조합을 정관대로 조합을 운영합니다. 조합의 운영을 하게 한 약관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약관이죠. 이 약관대로 조합을 운영해요. 조합장 자기 마음대로 조합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정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정관에 적어져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할 때도 총에 열어가지고 의결해서 그 다음에 확정한 다음에 인가 신청해야 돼요. 변경인가. 그래야 인가받아서 변경이 확정되거든요. 그때 바로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정관을 변경하게 되냐. 일반적으로 가반수입니다. 가반수.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가 찬성하다가 변경하는데 야 가반수 가지고는 안 되고요. 3분의 2의 찬성표 들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한 상당의 대형. 밑줄 친 것이 좀 여러분이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조합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에 개최해서 정관에 포함될 내용 중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의 구역의 위치, 면접, 조합의 비용, 부담과 해계, 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에 포함될 내용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금 정관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는 가반수의 천상권 안 되고 3분의 3의 찬성했어야 정관을 바꿀 수 있다. 이 내용을. 3분의 3.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원한테 우리 정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변경과 내주세요 해서 인가 받아야 정관이 확정되고 그 변경이 되면 그대로 조합원을 운영하면 돼요. 여기까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로 7번. 이제 대원회가 있죠. 이 대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의 여기에 이 대원회는 총회의 권한 대행기구예요. 권한 대행기구. 그래 대원회에서 안건 의견하면 총회에서 의견을 한 것 똑같아요. 그러면 이 대원회는 어떨 때 구성하느냐. 동그란 일본 중료표. 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은 대원회를 꼭 둬야 된다. 그건 둬야 한다. 필수다. 그런데 우리가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할 때요. 도시개발조합에는 의견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에 관할 대응하는 대원회를 둘 수 있다. 거기는 50명 둘 수 있다. 여기 100명. 정비법은 100명 둬야 한다. 꼭 구분하십시오. 거기 보면 이 대원회는 총회에 관한 대행기관이고 반드시 도야하는 필수기관이다. 반드시 도야하는 필수기관이다. 그 말을 주어버려요. 좀 표현이 안 좋네요. 그걸 반드시 앞에다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좀 말을 썼어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일 때 그걸 전제해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일 때 반드시 도야하고 100명 몇 명이면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그걸 좀 봐주시고요. 2번 이 대원회를 구성할 때 대원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조합원의 10분의 3 조합원이 100명이면 10명이 10분의 1이죠. 그 범위 내에서 뽑으면 돼요. 만약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의 10분의 1은 얼마일까요? 100명이네요. 만약 조합원이 30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은 300명이죠. 조합원이 3000명이다. 그러면 10분의 1은 300명이죠. 300명의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도 되고. 이 말입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구나. 이거 봐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요표. 넘어서 보면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을 줄 거예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은 그러면 이사감사다 이렇게 써나요.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중요해. 그런데 아까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원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원입니다. 조합장은. 그러나 조합장이 아닌 임원하면 이사감사인데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중요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 통과하고요. 동그라미 통과.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볼 만한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민 대표가 있습니다. 이 주민 대표로 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장인데 바로 이 토이동호 소자가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조합을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주체 와서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좀 와서 해주세요. 시장 군수 등한테 이렇게 자진해 줘서 사업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받아서 알았어.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들 잘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공공사업이니까. 그래 시장 군수가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아왔는데 내가 하기로는 바쁘니까 토지 등 소유자. 뭐냐. 토지 주택공사.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신청해서 능해가 가서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토지 주택공사 누군지 알죠.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이죠. 자 이렇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네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막 시행자도 정하고 그래요. 시행자. 아니 시공자. 시공자. 미안해요. 시공자도 정하고 그러죠. 시공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위해서 시공자도 정하고 그래요. 이네들이. 그때 이 토지 동무소자가 여기 3천명이다. 사업장에. 그러면 이 시장군수 등이 사업할 때는요. 이 공적주택공사 사업할 때는. 자 들어봐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이 시행자다. 그럴 때는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동무소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됐다 하면 자취기업을 만들어서 규약도를 하고. 이 공적주택공사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시행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 이네들이. 야 이렇게 철거를 이켜라. 보상 이켜라. 라고 3천명이 일대일로 와서 계속 이야기하면 일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법사님. 야 너네들은 의견 제시할 때 일대일로 와서 이 시장군수한테 와서 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라. 주민대표기구를 만들어라. 그 주민대표기구를 주민대표로 하겠다. 이 주민대표를 반드시 구성해. 구성해가지고 이 조직으로 와서 의견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 사업을 신탁업자가 한다. 신탁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바로 너네들은 토지 등 소자 전체를 구성해서 응대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대표가 나오는데 이 주민대표에는 작년에 함정 나왔어요. 2000년도. 그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주민대표 해가지고요. 토이동 소자가 시장군수 등 토지주동사 사업생을 원해가지고 정비구직 중후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주민대표를 구성해 하게 돼 있죠. 그래야 너네들이 이제 사업주도권을 이쪽으로 넘겨줬다면 너네들은 주민대표를 만드는데 주민대표를 만들 때 너네들은 5명 이상에서 25명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너네들이 합법적인 주민대표로 인정받으려면 이 토이동 소자 가반수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네들을 합법적인 주민대표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니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민대표가 만들어졌어. 승인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주민대표인은 지금 이 토이동 소자로 구성된 조직이에요. 이네들을 대변하는 조직이에요. 주민대표인은 시행자 사업생이라는 이네들이죠. 이네들이 시행규정을 정한단 말이에요.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 의견을 실시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세입자 있죠. 세입자에는 토이동 소자가 안 들어가거든요. 토이동 소자 뜻이 뭐예요. 재개발할 때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죠. 뭐 여기 건물 전세권자, 임차권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재건축사 발할 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를 토이동 소요라 하죠. 그래서 세입자는 여기 안 들어가. 주민 대표의 조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자는 세입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시행규정할 때. 이것도 알았어요. 세입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의견 제시하면 돼요. 이때 어떤 건을 가지고 제시하냐. 철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세입자 퇴근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토지 및 건축물 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또 세입자의 주거 이전별을 이렇게 보상해주면 좋겠네요. 사업의 부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세입자에 대한 임대택 공급, 입주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도 넓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가 하나 있죠. 전체의. 이때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됐다.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구성해서 바로 의견을 제시해 나가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 주민 대표가 만들어져서 운영될 때는요.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때는 시공열을 추천할 수 있어. 시공열을 추천해서 이 현대건설을 바로 시공열을 해주라고 추천하면 알았어. 그 자를 시공열을 해줄게라고 선정을 해줘야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아까 했었습니다. 아까 했었는데 어디서 했냐면 저 앞부분에서 했었어요. 생각나왔어요. 시공열을 추천하면 선정을 해줘라. 이거 있었습니다. 350. 5페이지 봐봐요. 355페이지 355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4번이 그거예요. 355페이지 4번 시공자를 선정하는 인가받은 관리침격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시행자가 시공열을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의 토의동 소유자 전체는 경쟁입찰 시계 업무로 시공열을 추천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주민대표의 토의동 소유자 전체가 시공열을 추천했다면 사업 시계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열을 선정해줘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을 거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합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의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정리했냐. 시행자를 정리한 거예요. 시행자. 조합은 시행자였거든. 조합은 시행자였어. 시행자. 그리고 아까 주관경 개선사업은 시장, 군수, 이네들이 또 토지, 주통사 등을 시행자로 보내서 한다고 했지. 시행자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시행자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렇습니다. 그 파트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가 376페이지 사업시행 절차 해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